어? 어? 뭐지? 너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니까 뭐가 됐든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 덕분에 오늘 방송 켰다 매우 나 고맙다 날 보고 힘내지 마 명훈아 힘이 나나? 떨어졌다고 쉬는 거는 김성대면 죽겠지 뭘 너까지 쉬라 명훈씨 내일 봤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예 자주 보지는 맙시다 우리 명훈이 힘내요 화이팅 예 야 근데 이 새끼 생각보다는 괜찮네 그럼 스타란 게임은 절대 100 대 0이 없잖아 100 대 0은 없지만 그렇지 그 결론이 어제 나왔잖아 예?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니 결론이 나왔잖아 어제 그 사람이랑 나랑 100판 하면 98 대 2인데 어제 하필 1 대 2가 뜬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100 대 0이 없다니까 다음 ASL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김명훈을 딸 수 있어요 BBS만 할 수 있다면 BBS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ASL 잠깐 여기서 다 lent일 수 있음 명훈이 어디 갔냐 근데 얘 프로리그를 이번 주alles 아예 안 했어? 예 예 예 뭐야 예 이거 뭐야 명훈이 이게 나 지금 방송 접는 거 아니야 아니 형 나 40%야 명훈이 형 난 10%야 너 명훈이 형 10%야? 10% 하지마 9%니까 10%야 야 명훈이 빵 속으로 먹는 겨? 어 그러네 미안해 명훈이 기분 좋겠다 그래도 어 좀 좋긴 하다 아 야 뭐 그래도 저기 현재 막을 사람 없는데? 없는데? 우리 현재 누가 막을 건데? 명훈아 아 명훈아 미안해 아니 근데 아니 명훈이 근데 아니 왜 아니 뭐 아 미안해 아니 명훈이 뭔가 슈에 뜰 거 같아 아 명훈이 슈에 떴으면 좋겠다 왜 진짜 그런 말 하지마 제발 아니 김명훈 연도기인데 두 100개면 싸지 그러니까 100개면 너무 싸다 백창민씨는 몇 개야? 연도기값 아 아이씨 아니 이게 프로리그 한번 초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뭐 안 해주시나? 아니 레더 높다던데 그 분 아니야? 하위 2700 어 하위 2700이라며 아 2700 그건 하위고 아 그럼 평균 한 24500인가? 2300일걸? 2300? 어 명훈이 형 몇 점이야? 아 나도 그 정도 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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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훈이 형 여기 오고 싶어? 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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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줄 거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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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줄 거야 뭐야 내가 짤랑짤랑하고 있다 제동이 형은 어때요 형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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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명원 형 뽑.. 명원 형 뽑자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어 자 예 더더니까 해설하세요 예예 더더 나이스 굿롯 명훈아 이미 히드라가 좋아? 그냥? 아싸리? 처음부터? 너는 이제 막아봐 어? 그냥 선발 히드라 이런거? 난 선발 히드라 잘 안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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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드라 해? 히드라도 요즘 잘 안해 그러면 뭐 레어? 그냥 레어하고 뉴탈 같은거? 레어도 잘 안해 그럼 뭐 게임을 안해? 뭐야? 어? 게임을 안해요? 게임을 안해요? 근데 명훈은 어차피 근데 아니야 그만 그만 그만할지 알겠다 질러떡을 해 듣지마 듣지마 어때? 안돼 안돼 아니 그러고 팩토리면 캐논 짓고 아니면 그냥 하면 되잖아 질러 꼬라박았을때 치즈러시만 조심하고 캐논 인정? 솔찌 괜찮지? 솔찌 괜찮잖아 명훈이 형 너는 방어 타고 안 막는데 남한테 강요해 점질하면 무조건 막지 않나? 이건 내가 해도 막지 아니 김명훈이 형 못 막아 어? 김명훈이 형 못 막아 아 명훈이 형 좀 BBS에 약하긴 하잖아 일단 BBS는 금지야 오늘 아 BBS랑 있어? 아니 오늘 BBS 금지라고 태란데 김명훈한테 난 안할게 걱정하지마 난 안할게 어 변피절 또 뭔데 아 명훈이 형 난 솔직히 잘 떨어졌다고 내가 보기 다음 시점 우승할 수 있어 난 그 중 믿거든 진짜 니가 뭔데 예선 떨어지는거 쉽지 않아가지고 떨어지고 그 다음 우승 할 수 있어 아 까짓난다 아 아 아 근데 그 그분 예선 떨어지셨 아 아니 아니 변제야 책인거 가지고 해 어 명훈님도 오버플로 BBS 못 막았어요? 명훈이 실력으로 졌어요 아 아 그 배창민? 배창민 이름은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유명하니까 그 양반 왜 이렇게 유명해졌어 아 진짜 나였으면 투쿤 박았어 근데 왜 배창민한테는 원쿤 박아요? 아 아 나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정형제에서 대각에서 무탈 찍었는데 날라오는데 투쿤 박는데 배창민한테는 배창민 건 안 무서웠으니까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잘 따라갔어 어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 그럼 못하죠 그렇게 못하는 거 아는데 왜 3대떡으로 지고 어? 그랬는데 왜 왜 잠수 타는데 그러고 6년 전 6년 전 7년 전에 철순이 형한테 진 거 아직까지 뭐 얘기하면 얘기 나오는데 어 힘직하긴 하네 1 2 3 4 5 5 5 6 10 11 11 12